성규야 노래 한 곡 할래? 제가요? 지금 너 이런 기회가 없다 아니 제가 너 얼마짜리 반주라고 생각해 이게?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지금 우리 언택트 보시는 분들 좀 신났잖아 뭐 노래 한 거 제일 좋아하는 곡이 뭐야? 아이 또 괜히 좋은 노래 많이 들으셨는데 또 제가 아유 방해하면 안 되죠 뭐 이렇게 선곡까지 제가 내 안의 발라드에서 했던 노래 적어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이혜리 씨랑 듀엣으로 했던 곡이어서 혼자서는 좀 그렇고 뭐 항상 개인기로 하던 거 해도 돼요? 네네네 좋습니다 천년의 사랑 천년의 사랑 혹시 천년의 사랑 천년의 사랑 천년의 사랑 천년의 사랑 천년의 사랑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아멘